안녕하세요 QQ뮤직팬여러분 디제이 웨건입니다 니하오! What's your past I find 샹야오, 청웨이, 랩스터마 What's your past I find, you should know the name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제 클라고 앨범이 나왔어요 같이 한 앨범인데 6곡이 수록도 있고 앨범재명이 Everybody Sucks이고 타이틀곡이 트위스트 플라트 피셔린 김시민 꼭 많이 들어주시고 중국팬여러분 퀴즈 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배틀곡이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시시해 와이